안녕하세요. 저는 빅키스의 막내 준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저희가 창정희 형님의 뮤직비디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아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같이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발라드도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창정희 형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빅키스의 케빈입니다. 네, 이렇게 또 창정희 형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. 노래 너무 좋고 신나서 태어날 것 같아요. 화이팅하세요!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일라이입니다. 이번엔 임창정 선배님의 새로운 곡 정말 재밌는 노래고요. 정말 신나고 통통 튀는 이런 안무도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그게 인생살이 도롭다 그냥 가지 말고 한 잔 먹고 가 왜냐, 왜냐 멋있으니까 요즘 들어 나는 맞아 완전히 업이야 모두 나를 따라 맞아 허리머리 다리 신나게 돌려 요즘 들어 너...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